우리 김담생 할머니 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고객들의 신뢰입니다. 이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유리에 금이 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. 그럼 그거 깨지는 거예요.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? You crossed the line. 미안합니다. 제가 잠깐 풀어가지 못했어요. 일을 하다보면 감정적... 감정...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. 내일 아침 8시까지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는 겁니다. 아시겠습니까? 저 믿어요.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십니까? 응. Pierce버섯 스며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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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며따